도료묵 할머니 여러분 수아 오늘은 정부르님이 며칠 전에 통발로 도루묵을 잡는 영상을 올리셔가지고 돌체라떼에게도 한번 줘보고 싶어가지고 저희는 가까운 포항으로 통발낚시를 가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도루묵 통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엄청 큰 통발인데요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꼭 잡혔으면 좋겠어요 바람에 달리는 미션이다 바람에 달리는 미션이다 뭐가 들었는데? 뭐야? 못 잡았다 못 잡았다 진짜 잡혔어 미쳤어 얼려 얼려 다시 가려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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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근데 이거 두 마리밖에 없는데 도체랑 나한테 하나씩 줘야 되는데 미었네요 어? 큰거야 반갑으면 어떡해 우리 도체랑 나한테 줘야 되는데 가버렸어 일단 한 마리를 고양이한테 뺏겨가지고 한 마리만 먼저 통에 감겼습니다 뭐가 있다 벌써 있어 보이는데 벌써? 여기가 많아 대박 저기가 스팟인가 봐 몇 마리야 몇 마리야? 지금 4마리인데? 5마리 5마리야? 미쳤어 대박이다 오빠 대박사건 3시 넘겠지? 오 시즌 넘어 보인다 나빠도 100번 성공했습니다 와 대성공인데요 완전? 기다림에 보람이 있다 진짜 아 luego 얘들아 자고 있었어? 귀여워 메일리아 모인 나 문구니 잡았다 돌치 반지마 něk 뭐야 너무 좋아서 깼나봐 놀렸어 팔은 왜 그래 돌치야 아 오빠.. 꽃을 먹은거 봐도 안 됐어. 안돼. 왠지 없는 거... 몸 다. 아기 없다 진짜. 자켓 pá More 이번엔 대 성공인거 같은데요? 아 대박이다 둘 다 잘 먹어 너 또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응 스포인 잘만 하는데 은채가 누거든 은채하고 야 빵이 하지바라 맨날 빵대인 공격하니 지우카데데 으오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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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우리가 준비한거 완전히 클리어한거 뭔가 오랜만이잖아 응 또 가자 가자 저거 응 Gombr 라떼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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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도로공 6마리, 클리어! 기뻤다. 진짜 멋있어. 안녕. 자기가 돌체가 잦을 것 같은데? 내가 자 볼게 아니라. 있어? 어? 이때, 이때, 이때. 먹을 거래. 안 돼, 안 돼. 두개야? 두개야 심지어? 어우 왜? 드시고 갔다 가져갔다 오빠 다리 옆에서 막 입에 약올리는 것 같은데? 다시 놀라고 좀 사지 않겠어 가져갔다 가져갔다 어디가? 안녕